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CBS 뉴스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개혁 정신을 되새기는 한국교회 연합행사가 오는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28일에는 이를 위한 출범예배가 주요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한국개신교 교단들이 루터 정신을 되새기는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가 기독교 한국루터회를 중심으로 준비되는 가운데 기념 대회 출범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정 통합과 기장, 감리교, 성결교 등 10개 교단장들과 교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출범예배에서는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안 바뀌면 한국의 미래도 없고 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이 종교교 500주년의 행사를 뿐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현행사 될 것을 믿습니다. 출범예배 설교를 전한 예정통합 이성희 총회장은 종교개혁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서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개혁의 길로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개혁은 목적이 아닌 과정이라면서 3.1운동 100주년인 2019년에는 한국교회가 사회와 민족을 견인한 역할을 회복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한국루토회 김철환 총회장도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가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가슴을 찢는 회개와 고통을 감내하는 개혁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또 행사 준비를 루토교단이 중심이 돼야 하고 있지만 한국교회 23개 교단이 함께 이뤄가야 한다면서 하나 대 기도를 모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회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는 종교개혁 주일인 오는 10월 2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23개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참여해 예배와 찬양, 나눔과 격려의 자리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고속표입니다.